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수출하는 전자투표기는 선거결과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기계로 전략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5일날 콩고공화국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벨기에 대사가 당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 사무총장인 김용희씨에게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전자개폭입니다. 지금은 중앙선거안위는 반복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자개폭이라는 용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입되던 2002년만 하더라도 모두가 전자개폭이라고 불렀습니다. 2003년도 전자개폭이 선정 비리로 인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기사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서울지검 특수일부 김태희 부장검사는 각종 선거에 사용할 전자개폭이 사업자 선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건품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상계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도입 당시 선거과장은 조혜주 현재 상임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그리고 당시에 조사과장은 문상부 바로 조혜주 직전의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지도과장은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겸 A웹 사무총장입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익숙한 인물들이며 모두 전자개폭이 도입 당시 주역이었음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의 수출사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선거제도의 해외전파라는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회비의 A웹에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A웹은 2013년도 김용희씨가 선관위 사무차장일 때 초대총장으로 설립을 주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과 2018년대에 각각 7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선거기관회비의 A웹의 2017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A웹이 주로 전자개표기를 해외에 수출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선거개표 과정의 전산화라는 부분에 집중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개표시스템 선진화 지원, DR콩고 선거관리시스템 고도화, PG 투개표시스템 선진화, 우즈베키스탄 통합선거인 맹부구축, 에콰고도로 선거 ICT, 정보통신기술 역량광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대는 파포아누기니, 사모아, 기니, PG,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 투개표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 선거 정보통신기술 사업의 경우는 외교부로부터 초창기부터 광학판동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사유로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결국 논란이 일게 되자 엘살바도르 경우에는 광학판동개표기가 아니라 개표 결과 전송단말기 사업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의 제품을 미리 시현한 다음 대상국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뒤에 입찰 절차를 진행해서 특정업체에 상당한 특계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제적 선거부정 사건의 개입입니다. 미루시스템제의 전자투개표기를 둘러싼 선거부정 논란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에이웹의 선거시스템 지원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미루시스템의 전자선거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미루시스템제는 2015년에 키르기저 공화국, 2016년에 에콰도르, 2017년에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와 선거관련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미루시스템제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일부 나라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큰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5월에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를 사용한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에 심각하게 휘말렸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로 집계하는 결과 수작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투표함에 따라서는 최대 1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이라크 정부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라크 의회는 향후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검지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단행했습니다. 미루시스템은 2018년 12월에 콩고 대선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회사이기도 하고 2017년 한국 대선에 납품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적개발원조 5대의 사업은 세계선거기관협의 A웹을 통해서 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불협화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16일날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선거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장문회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공적개발사업은 비단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직 현직 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감독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협의회를 감사해서 김용희 총장을 배임 입찰 방해 보조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9년 2월 달에 김용희 사무총장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주역들이 이후에 한국선거를 주도해왔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전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개표기의 초기 주역들이 모두 다 이후에 선거를 주도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해외에서 계속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계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직 현직들이 크게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 이후에 20년이 되어가는 전자개표기는 지금까지도 믿을 수 없는 기계라는 사실입니다. 4월 15일 총선을 기하로 전자개표기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축적되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년 정도를 끌어왔고 2002년을 전후해서 그런 전자개표기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도 한국선거에 실무진으로 있거나 아니면 외곽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선거에서도 이 전자개표기 문제를 사전투표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서 근본적인 수술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잠잘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는 식으로 그렇게 마무리 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많은 그런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